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출발하려고 지금 트레일 헤드에 왔어요 오늘 지금 일정이 거의 30km 정도 돼서 얼른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쇳소리만 들리고 아주 조용하네요 부지런히 왔더니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빨리 걸어서 왔어요 이따가 이제 저기 메도우가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질 것 같아서 부지런히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해가 나와서 이제 온도 굉장히 올라가 부모님 아침 햇살을 받아서 아주 길이 아주 예뻐요 비밀정원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햇살도 너무 맑고 오늘 하이킹하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가을 전형적인 가을입니다 저 앞에 유명한 블랙터스크 산이 보이네요 아주 오만하게 생겼네요 이건 좀 더 오만하게 생겼네 그냥 제가 걸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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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먹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닥에 가고 있는 곳은 지루하지 않게 왔어요 14km면 많이 걸었죠 지루한지 모르고 아유 이 모기들 여기 아직도 모기가 있네요 작년에 왔을 때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추웠는데 정상에는 눈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사람들이 막 다 하이퍼돼서 내려갔어요 막 존냐고 그러니까 엄청 뭐 인생 최대에 비웠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햇빛으로 물들었죠 나무들은 여기는 좀 키가 작아지고 여기 잔목들도 거의 없고 이제 풀들이 이렇게 단풍이 있었네요 파란색 마크를 따라서 가야돼요 하 아 참 멋있죠 블랙터스크 아주 조그만 나무들만 있네요 이 파노라마 잇지는 2230cm 2230cm인가 그 정도 돼요 높이가 이제부터 좀 난코스 돌길이 계속 나오죠 저 돌길을 올라가면 저기 이제 완만한 리치로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약간 좀 깔닭고기가 될거 같네요 밑에 뷰가 너무 멋있으니까 와 해피합니다 와 엄청 겸치가 고통 좋은게 아니에요 와 와 와 와 대단해 거의 다 왔어요 와 감탄사가 절 와 이리 한번 이리 한번 와 눈과 해와 호수가 어우러져서 완전히 천국이네요 천국 와 최고입니다 와 에메랄드 에메랄드 무슨 보석을 물에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우 뭐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정도 ева 입니다 restrict 눈은 바닥에 파이피아 우선 담당 물 배 아멘 제가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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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